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CPI 충격에 국내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2380선까지 밀렸고, 환율은 1390원을 넘어서며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56% 하락한 2,411선에 마감했습니다. 장초방 급락세를 보이며 2,400선이 붕괴됐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축소한 모습입니다. 개인이 3,896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를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74% 떨어진 782선에 마감했습니다. 환율 시장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개장 후 20원 가까이 급등한 환율은 13년 5개월 만에 1,39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물가 쇼크 흑폭풍이 금융시장을 뒤흔든 겁니다. 미국의 8월 CPI 상승률은 8.3%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물가 상승 둔화를 기대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결국 미국 연준의 강한 긴축 행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시장을 짓누르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까지 올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긴축 공포까지 더해지며 당분간 하방 압력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FOMC 이후에도 추세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2,100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